위하여! 건배하시죠. 와인 좋네요. 마셔본 것 중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와인이죠. 와인 정말 제 취향이에요. 드레스 예쁘네요. 감사해요. 안목이 높으신 분께 선물 받았어요. 여기들 계셨네요. 소개 드릴게요. 제 바깥분 되시는 차용환 회장님이세요. 아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와인이 아주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 교수 친한 친구가 올 거라고. 친구? 아뇨, 아버지. 제 대학 때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서혜승입니다. 어? 속진이가 만나고 있다는 그분이시구만.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 교수랑 저는 친한 친구예요. 그럼 모두들 말씀 나누시죠. 네, 아버지.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 사별 후에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뭐? 재혼이 흠인가요? 사람이 좋아야죠. 이렇게 따로 맘에 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좋은 신분감 찾느라 저 혼자에 되었어요, 회장님. 아니, 이게 무슨. 차 교수님, 다음에 얘기하시죠. 아니요. 아버지가 궁금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려야겠네요. 돌려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서, 잠깐만. 그만하시죠. 서혜승 씨 오늘 제가 모신 특별한 손님이에요. 안녕하십니까